흥전지에 왔습니다. 잠시 배수낚시를 하러 왔는데 지금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지고 있습니다. 맞은편 쪽 수나무밭에 가서 배수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쪽에서 조금씩 캐스팅을 해가면서 흥전지에는 오랜만에 오네요. 잠시 배수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잠시 배수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잠시 배수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ort지로 가면 장라면 손으로 손으로 문약을 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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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편 수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랜싱을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